재신임 찬성 4만 4,706표 득표, 유효 득표율 74.6% 재신임 반대 1만 5,205표 득표, 유효 득표율 25.4% 이로써 바른 정당과의 통합 초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득표 결과 재신임이 확정됐음을 선포합니다. 야 이 ... 나 죽어버리 야 안 쳤어 돈이 그렇게 많냐? 야 야 안 쳤어 돈 많네 하지마 감사합니다.